여보기의 눈을 맞춰 너와 나의 밤이야 없더래스 가까이 더 없더래스 너 모든 놈 알쌔라말라이쿰 마라반 아나 이특 안녕하세요 이특입니다 벌써 15년 전인가요? 2002년도에 10월 중의 명곡 우리 쏘리 쏘리 노래를 아라반 계신 분들이 참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당시 우리 KBS 아라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너리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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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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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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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빠져빠져버려 베이베 자 저희가 드디어 이제 그 신념이 찐 지금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을 넘어서 전세계에서 큰 사랑을 주신 우리 모두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나 예성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도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반 아나 신동 아라 팬분들 직접 만날 생각하니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7월 12일이고요 오후 7시입니다 킹아뚤라 스포츠시티에서 여러분과 저희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죠? 자 여러분 누이 뽀뽀 우리 그대 내 손을 잡아요 Like you get better 그래 예 Za 아빠 Boh 감사합니다.